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미식어 어디가 투자하고 미식어 투자해제네 자본이 있어서 하는거죠 미식어 투자할 자본 나 손에 들렁 살아난 인생이요 가기 투자는 이사름아 확실로 대넘은 호쏠령 빌령도 하고 허는건디 저 텔레비 보란 말이야 그 요샌 예천글도 제탁구레 내가지고 호쏠령 빌령도 호쏠령 집어넣땅 돈 맹그랑 영 빼영 과푸거 허는건 시유세 유행이라네디 인혁은 혹시 저거 잘 몰라 이 하방 들어볼 말을 들어봅소 나 어느새 저런거 희영 초마가라 돈 빚정고장 저걸 허멍 돈 벌리니 이수가게 인혁 이신동 그저 은행에 맺겠당 잘 간수허영 그거 희어먹지 아니여는 거 다행으로 생각없소 나 옛날도 처음 저 질동의 하방 미식어 어디 미식어 잘 나가는디 그디 이름이 뭐라라마는 곧곧도 틀내지 못하쿠다게 그디 거 허연 미신 거 산서뭇 과학부자들 거 고치로 키용 동네 처음 마이크만 안이 들렀죠 자랑어멍 댕기고 처음 질동의 하방쯤은 그때 그거 도노설대민 어디 시에 빌딩이라도 지섬직 자랑하멍 댕겨도 그거 그 회사 앞 끝에 영 그자 씨래 저분은 그거 국물도 없이 본전도 못 추자 때는 아니 들었소가 그 허는걸 보먹 난냥 미식어 나 가늠에 맞게 처음 금고에나 마을 금고나 그자 집 조꼬띠 더 크게 금리 안이 좋아도 원전 의시되게 불지 아님 그자 그거 톡톡톡톡 그디 맥격 놔뒀 땅실때 시국 아니실땐 안전하게 난 그디 맥격 놔두는게 난 제일로 좋아 봅니다 에이가 막아진 사람한테 나 미신걸 고라봐야 이사름아 경허는게 아니여 두개 보면 이거 허는걸 미신마 큰 뭐 도적질러는 것처럼 말라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요새 어 저 저 우리 저 쫑도 다방 놔두면 돈이 될 정도로 이사름아 히트를 햄때 너는 아 첨 야 방 말을 내도 나 이거 허는 사람은 이제 도적질러는 사람의 비유 없디가 그게 나 말은 그것도 허는 사람들도 그자 아장 놀멍 허는거 닮아도 그것도 뺏딱 찔렀다 뺏딱 찔렀다 거멍 다 그거 세계 정셀 이거 가멍 어떤 될지 전망도 헤어가멍 건허 능력이 아 요샌 경허 안해도 된데 뺏짜라 요샌 되민 그걸 투자하여도 인혁 그자 놈 돈 벌어가민 나도 그자 놈 허는거 그자 또라허민 돈이 되카부댄 덤방덤방 덤방대 땅은 인혁 원전 일러부기 딱이 난 그것도 능력이 되고 어느정도 공부도 허고 가늠이 있었사 그거 허는거주 난 그냥 나 가늠에 원 그거 투자 이형 원 돈 벌 능력도 아니 대구 원 그거는 자름이란 난 마을 금고 그거 아니에도 강부장 서묻 요작이 가신한 그 스댕으로 된 거 그거야 시험죽한 거 그거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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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고마운 고객이오다 그거 스댕 볼 양 그거 준 거 그거 바닥 원한 거 시켰다 입원 시켰다 그거 아산네 형 시제님 쓰다 거건 동네 인정도 쌓고 그디 맡겨놓으면 좋지 알지도 못하는 거 무슨 계엄지 투자 염시 거여 멍 벌려놨 땅 인혁냥 공부 아니여고 노력 아니여 민 원전 일러부일 수도 있는 게 그거 우다기 스댕밥 그릇이나 그자 가슴에 딱 사라 사라 그것도 삼종으로 제법 실만한 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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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꼭 뭐 평원 아이고 어머니 참 어머니 고객으로 이신는 아이고 쩡 강구당놈 거 우턱어예가 어머니 어머니 뭐 뭐 이 동네방네 다 중앙어머같이만 떨어지는 것처럼 아이고 쩡 오늘랑 쩡 꾸지 말라 긍허현 이 요새 나도 타레빌부멍 난미신뉴스 아니 밤수각에 다 부멍 아이고 정이형 저거 투자형 돈 버는 사람들도 싶구나 나도 아람수다마는 그것도 양 놈헤염쩐 인혁 고마니 아자둠섬신 착착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전 빚내지 마랑 인혁허설 여유 있고 공부도 아유 알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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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맞이 하면 게민 아방 그거 투자할 능력 있걸랑 헛설 상 돈 벌어봅써게 그거 있걸랑 너 염정질넘서 지금 게난 것도 인혁 손에 자본을 쥐여 사는거죠 아 다 꿩도 헌데 에이 이거 고라바금 심만 막아진 소리만 그냥 놈 돈버럼쩐 그 빚이 멍허는거 그건 나 아방편으로 획구이건 주와배절 아니옵니다 그게 무신걸 허이도 인혁이여 산을 넘엉해사주 놈 돈버럼쩐 덜락덜락 그거 빚져가멍허는거 그 잘못된거면 그거 빚 어떤거 아프진거 그게 저 스탱바 그릇 저 그릇게나 허여 그릇게 심만 딴거 하지마라 아이고 아이고